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전남친 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 혹시 갈아타셨나요 환승이별이라든지 지금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있다면요 요거 조금 그런데 언제쯤 헤어지게 될지 뭐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요런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 건데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신 님아 자 심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요거 아시죠 예 과연 3개월을 갈지 6개월을 갈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셨나요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입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복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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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첫번째 선택지 입니다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간 그 사람의 예 연애 뭐 심리도 못가서 발병이 날지 뭐 매 자 3개월 자 뭐 6개월 자 얼마나 예 잘 사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구요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자 이분은요 기다림의 가치라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 그리고요 커뮤니티라는 예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 입니다 어 새로운 여자를 예 만나 만나 겠죠 당연히 환승 이별 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왜 의리를 그 여자한테 가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의리를 지켜야 된대요 예 혼자서 착각을 예 아 이런 말 하면 안되는데 약간 오지게 하고 있네요 요 타로는요 짝사랑의 예 타로 입니다 짝사랑이고 요거는 이별 분리를 상징하는 타로 이거든요 기다림의 가치 예 자기가 많이 예 좋아했나봐요 그리고 짝사랑 자 그리고 이별과 분리의 타로 어 지금 당장 예 위기구요 그러니까 예 헤어질 거에요 거의 뭐 지금 당장 이구요 이걸 이게 제네럴 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요 3개월 안에는 무조건 쪽 나구요 어 한 두 달 정도 보시면 되요 혼자 좋아하는 거지 예 그 여자 그 아 이성이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귀는 그 이성은 마음이 텄어요 여기 보시면요 예 요 타로는 좀 크게 뭐 보여 드려야 겠다 무언가 예 시커먼 물체 이성들이 예 인물들이 예 발에 줄에 묶여 있죠 예 자 마음은 이미 떴고 예 그 어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예 이 여자는 예 이 이성은 이미 마음이 떴습니다 분리에요 헤어짐 이에요 지금 그 살아 그 사람이 이사 이 분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마음은 이미 떴습니다 새로운 출발 이라고 생각한 하네요 이분이 더 좋아했구요 그래서 예 사귀게 됐네요 짝사랑 이고 예 여러분과는 헤어졌지만 새로운 이성을 더 좋아했고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그 이성이 금사빠에요 그리고 뒤통수를 맞을겁니다 이분은 왜 의리를 예 그 쓸데없는 데 가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 자 헤어짐과 이별의 타로 이건요 3개월 아니라고 보시면 되구요 제너럴 이라고 아 제너럴 이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아니라고 찝었는데요 지금 당장도 위기고 예 왜냐면 그 새로운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떴기 때문이 아무리 뉴비기닝 이분이 아 잘해보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위기구요 이거는 한두 달 안에 벌어질 일이고 지금 당장 이라고 보시면 되요 3달 안에는 무조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구요 그죠 여기 보시면 지혜 그리고 플레이 라는 타로 입니다 그 그 새롭게 찾아간 그 이성 상대방이 요 어 어차피 예 이 분의 마음은 이 분의 마음과는 달랐어요 예 그냥 잠깐 예 환승의 환승 이라고 보시면 되요 예 그 분은 어차피 오래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 예 여기 플레이 라고 써있는 요 타로 새로운 사람을 사람이 많구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어도 이분 아니어도 자신은 짝사랑하는 이분 아니어도 예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머리를 굴릴 겁니다 예 어떻게든지 이분을 떨궈내기 위해서 예 뒤통수 제대로 맞을 거에요 음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은 타로 인데요 중요한 거 여기 희망 희망의 타로 예 희망과 기회를 상징하는 타로 그리고 요 여기 거울에 비친 키스하는 남녀를 몰래 보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타로가 뭐냐 예 이분은 슬금슬금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어차피 예 새로운 사람 만나도 예 어 분위기 안좋아요 예 이분이 째요 예 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돌아올 기회를 슬금슬금 노리고 있는데요 예 오래가지 못하는 연애에 지금 잘못된 연애에 지금 발을 담근 거에요 여기 호로스코 벨리네 타로 있습니다 예스노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과연 해 올까요 볼게요 자 구석 땅에 있어요 눈치를 보구요 쉽게 움직이는 못 움직이지는 못할 건데 자 어차피 예 여기 보시면 손을 맞잡은 남녀 기회를 엿보고 있구요 여러분에게 예 연락을 해 올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만한 예 사람 없는 거구요 짧아요 예 굉장히 짧습니다 예 환승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새로운 이성을 만났는데 바로 까요 예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에게 슬금슬금 연락을 해 올 거에요 자 내사랑이 해답 가볼게요 아 이걸 받아줘야 될까요 글쎄요 한번 가보죠 다른 상황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음 그러게요 다른 상황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예 다른 상황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죠 받아 주란 얘기인가요 뭐 말란 얘기인가요 자 사신입니다 사신 받아 주지 마세요 연락이 오는 그 상황만을 좀 즐겨 보세요 받아 주지 마십시오 예 이분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겁니다 예 다른 여자가 생기면 헬렐렐레 거리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떠나가신 예 그럴 분이기 때문에 죽음 사신 받아 주지 마세요 예 자 묶여 있네요 예 요게 그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여러분의 마음이 또 상처입는 입는 단 얘기겠죠 어차피 오래가지 못해 못할 잘못된 연애에 발을 담그셨네요 뭐 3개월 보시면 되구요 3개월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그분한테는 위기고 한두달 안에 어차피 까이실 겁니다 자 첫번째 선택지 였습니다 폭탑 폭탑 자 두번째 선택지 입니다 여러분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간 그 사람 자 심리도 못가서 발병 나야 겠죠 자 언제쯤 그 발병 날지 헤어질지 알아보는 거에요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 입니다 야 이 선택지는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제대로 물린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그런데 말 그대로요 어 물렸어요 여자를 아마 새로 만났겠죠 당연히 예 갈아탔는데 예 이 그 여자가 그 이성이 여사제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구요 예 여기 계약의 타로도 있구요 로맨스 엔젤에서 계약은 예 계약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인연은 굉장히 오래가는 인연이에요 여기서 함정 그분은 이렇게 오래 가는 것까진 바라지 않았을 거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좋아서 새로운 이성을 선택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뼈가 사무칠 때까지 오래가자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에요 순간의 판단으로 뭐 결정했겠죠 성공의 타로가 있으니 그 이성과 새로 만나게 된게 굉장히 좋았을 거에요 내가 해냈다 뭐 그런 느낌 가지셨을 텐데 자 이게 함정인 겁니다 여사제니까 요구하는게 많았을 거구요 그분을 굉장히 예 답답하게 하실 거에요 체인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체인지 요기 체인지라고 써 있어요 이거 그분이 착각하신 거에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여러 그 사람을 찍었고 예 그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만든 거에요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요구하는게 너무 많아요 귀찮게 입니다 귀찮게 하고 있어요 테이크어 브레이크 조금 휴식은 예 갖고 싶은 그 사람이 오히려 근데요 끊임없이 귀에서 앵앵거리고 예 옆에서 앵앵거리고 예 자기한테 잘 해달라 그러구요 그리고 관리도 하구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 휴식을 취하는 릴렉스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여행을 떠나는 어딘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 같지만 왜 그 그분이 선택한 그 이성은 여사제 여사제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사제는요 말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을 굉장히 귀찮게 할 거에요 나만 바라봐 집착이 심합니다 결국 이 여행은 여사제는 이분이 또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여사제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 뭐 쉽게 말해서 뭐 환승에 또 환승이죠 근데 이 여자분은요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한다 이 남자를 아예 붙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거구요 자 알게 모르게 엄청 노력하셨을 거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예 지금 이 사람은 놀 생각이 없습니다 예 놀 생각이 없어요 예 탈출하고 싶은 그분이시겠지만 예 지금 꽉 붙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환승에 또 환승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만났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그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이성은 절대로 예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월드 완성의 타로에요 자 긍정적인 의미에서 월드 완성이 아닙니다 여사제니까요 집착이 심하구요 여러분의 그분은 빨리 이분을 털어버리고 싶을 거에요 자 그러나 여기 보시면 부정적인 타로가 하나도 없구요 오히려 예 힘을 가진 타로가 나아졌기 때문에 3개월 안에는 헤어지는 일 없을 거구요 예 이 연애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끈질기게 갈 거에요 그분이 아무리 탈출하고 싶어도 예 오래 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자 3개월은 일단 지났구요 자 이 두장의 타로를 알아볼게요 계약 캬 오래가네요 계약 그리고 계약의 타로에요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자 홈의 타로입니다 자 3개월 이상이구요 홈의 타로 있고 완성의 타로 월드가 있으니까 올해 안에는 이렇게 흘러가실 거에요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의 그분은 환승에 또 환승을 노리고 있다는 거 예 집착이 심한 여자 여자한테 잘못 걸렸다는 거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먼저 찬물로 샤워 한번 하고 다시 생각하라 먼저 찬물로 샤워 한번 하고 다시 생각하라 자 가보겠습니다 자 월드 완성의 타로에요 자 월드와 완성은 목적 달성과 성취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먼저 찬물로 샤워 한번 하고 다시 생각하라 이 얘기는 어 여러분의 그분 그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네요 지금 잘못 걸린 거에요 예 이렇게까지 뼈에 사무치도록 오래 가게 될 줄은 아마 예 그분도 지금 깜짝 놀랐을 거에요 집착 예 잘못 걸렸네요 예 자 두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탑 폭탑 자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과 헤어지고 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 심리도 못가서 발병 나야겠죠 얼마나 잘 지내고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사람이 심리도 못가서 발병이 날지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그 사람은 뉴러브에요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한참 좋을 때입니다 지금 그네를 타고 있어요 남녀가 아주 신나서 잘 놀고 있죠 어차피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 여기 예 믿음이라는 타로입니다 이 믿음도 강하실 거구요 지금은 뭐 아주 신났네요 자 뉴러브와 함께 뭐 기쁨 그리고 기적 그리고 수학 내 안에 사원을 세워라 뭐 그런 의미 그리고요 요 타로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기 석상이 요렇게 군데군데마다 서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어차피 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좋아 죽겠고 없으면 보고 싶고 예 그런 단계세요 여기 심판의 타로인데요 이 섹슈얼 타로에서 심판은 남녀가 이렇게 줄에 묶여 있구요 아이까지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분이 새로운 여자를 만난지 얼마 안됐고 그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황금의 황금의 여인인데요 이거는 뉴페가 지금 그분의 옆에 있는 뉴페가 어 자신에게 예 이익을 가져다 두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익이라는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구요 자기를 좀 대우해주는 사람 예 그리고 기회를 주는 사람 예 뭐 그렇게 예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요 예 지금 당장 예 그분한테 예 좀 집중을 할 거에요 상황은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요 뉴페를 만난지 뉴러브니까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자 지금 초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긍정적인 타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결국 이분들이 끝까지 갈까 일단 3개월 안에는 무언가 특이사항은 없는데 자 얼마나 오래가나 정말 끝까지 가는 사이인가 예 이 두 장의 호르스코 벨린의 타로 를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아 자 여기 보시면 두 장의 호르스코 벨린의 타로 인데요 예 축하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빚이 바쁘대요 축하의 축하의 나팔 그리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를 만큼 예 그 사람은 바쁘대요 자 이 선택지는요 어차피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난 그 사람 얼마 되지 않았구요 3개월 안에는 특이사항이 없을 거고 조금 멀리까지 알아봤는데도 축하의 나팔과 그리고 바쁘다는 의미 두 분의 예 예 사랑은 좀 변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 서로를 챙겨주기에도 바쁘다 그런 의미인데요 자 요 선택지는 그냥 뭐 축복 축복을 해 주셔야겠네요 예 그래 날 버리고 갔냐 그래 새로운 사람 만났냐 예 잘 지내라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게 가장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샴페인을 터뜨려라 샴페인을 터뜨려라 좋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려라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태양입니다 태양 자 세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 오히려 예 잘 됐습니다 요런 얘기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 샴페인을 터뜨려라 태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합니다 예 더 좋은 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축복해 주세요 에이 잘 살아라 여러분 여러분 길을 가세요 잘 되실 거예요 태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고 있고요 그거 아시죠 끼리끼리 만난다 예 태양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더 더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분명히 예 더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응원 드릴게요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샴페인을 터뜨려라 태양 여러분 스스로 태양입니다 그냥 축복해 주시고요 이분은 자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예 찾아 떠나간 그 사람 예 심리가 못 가서 발병이 날지 이심리를 갈지 삼십일이 갈지 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이 선택지는요 여기 떨어져 나간 황금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이 타로의 의미는요 자 지금 여러분의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겠지만 떨어져 나간 돌덩이예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만족스럽게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보시면 예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고 있죠 예 근데 조금 숲속에 뭔가 숨어있는다는 의미 그쵸 어 화려한 침실이 아니라 숲속이에요 미래를 즐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요 자 해피가 있습니다 어 지금 루페는 루페와는 헤어지지 않을 거에요 패션 예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진 않더라도요 루페랑은 예 어지간해서는 쉽게 헤어지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눈을 시뻘없게 뜨고 예 권력을 가진 타로가 나아졌기 때문이에요 예 로맨스 필링입니다 뭐 그렇게 뭐 불만족스럽진 않아요 예 이분 조금 아쉬울 따름이지 예 예 루페는 뭐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을 거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미래를 즐기고 있는 타로 이거는 살짝 재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 타로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예 전생 예 아마 이런 얘기 어디가서 자주 들으셨을 거에요 예 조상님이 보호하사 뭐 그런 끈지르긴 인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까지 두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루만의 남녀 자 3개월 3개월 이상이구요 여기 스틸 스틸이라는 타로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그렇게 만족하진 않겠지만 지금의 뉴페와는 그렇게 쉽게 아마 헤어지지는 못할 거에요 이분이 자 그래서 그런지 제외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손길을 뻗치실 건데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시면 안되는게 지금의 뉴페 그러니까 갈아탄 그 여자 뭐 어쨌든 새롭게 만나고 있는 그 이성 이성을 쉽게 끊어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양다리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연락을 해 오겠네요 여기 해피 해피의 타로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돌고래 이분한테는 뭐 지금 만나고 있는 뭐 이성과 관계가 다시 발전되고 돈독해진다면 그것도 나쁠 거 없고 그리고 여러분과 뭐 또 더 잘 새롭게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된다면 그것도 나쁠 거 없고 뭐 그렇게 두루두루 만나다가 자기가 편한 쪽을 선택하겠다는 아 나쁘네요 최소 3개월은 이대로 갈 거고요 역시 이 네 번째 선택지도요 자 그래서 이 로맨스 필링이 나온 뉴패화 얼마나 가게 될 건지 결국엔 그래서 헤어지는지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외라는 키워드 여러분에게 슬금슬금 다가올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태양이 나왔어요 해바라기 요거 좀 긍정적인 타로인데요 자 불을 뿜고 뿜고 있는 자 그런 용이 나왔습니다 이 용이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그 여자일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이 만나고 있는 자 뉴패일까요 어쨌든 이 선택지의 키워드는 제외고 그분은 슬금슬금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을 해 올 거고 자 3개월 이상은 아마 지금 그 뉴패와 잘 지내실 거고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고 자 태양과 불을 뿜고 있는 용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누가 해바라기고 야 이 용이 누굴까요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된다 갑자기 노래가 떠오르네요 그죠 된다 된다 그거 된다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못해요 이건 제외입니다 키워드 자체가 제외였구요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나서 예 그분 하고는 뭐 정리할 거다 뭐 나를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얘기 하실 건데 어 여러분이 잊지 못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나타난다는게 조금 그렇네요 예 그죠 그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타로 한번 가볼게요 스타 기회의 희망 태양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예 다시 잘 해보자는 얘기를 할 겁니다 중요한건 예 갈아탄 그 류페 라고 할까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됐다는게 조금 아쉬울 뿐이네요 태양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태양 해바라기입니다 음 뭐 여러분하고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여러분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만 조금 양다리를 걸치려고 이분이 조금 머리를 쓰고 있는데 고것만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네번째 선택지였구요 이분 드릴께요 폭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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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